아들을 회사 들어가서 거슬러 온다고 다 깨끼고 식당은 보스페 나오잖아. 할머니들, 보스페까지 합쳐서 한 20만 원 돈 나와. 근데 그거 나중에 발효할까? 다른 건 없어. 그거는 좀 부족하진 않으세요? 20만 원? 부족하지.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.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. 하루 종일 밖에 나가 죽어라 힘들게 일을 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. 찬밥 한 덩어리로 구뚜막에 앉아 애초 정심을 빼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. 배부르다 생각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혼자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안겨울 냇가에 맨손으로 빨래를 당황히 지내도 엄마는 그래도 이 꼼치가 다 헤어져 입으로 이 소비를 내어져 엄마는 그래도 손톱을 깎을 수조차 없이 다 묶어져 엄마는 그래도 아버지가 화를 내고 엄마는 그래서 반대로 엄마는 그래서 반대로 iques 문전 아멘